이 수련이에요 성함이 황희태입니다 나는요 그쪽에 생각하는 그런 불쌍한 도련님이 아니에요 나는 남은 한주 주워 먹으면서 자란 사람이거든 수련 씨만 만나면 몇 년 동안 못 썼던 거 한 번에 웃게 되는 거 같아요 지금 만나는 여자마다 그런 소리 하자잉 아니요 처음인데 최근 들어 제일 재밌는 날이었어요 오늘 아 그리고 이거 이게 뭔디요? 다음 만남 때 필요할 거 같아서요 다음 만남이요? 에사 캐 싸움하듯이 아둥바둥 살다가 숨통이 트여요 수련 씨만 만나면 특별한 사람이세요 확실해 확실해 정화시럽 이수현이 아니라 속말자 김복순이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전명이씨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테니까 수련 씨 계속 보고 싶었거든요, 지금도 그렇고. 계속 만나자고요? 네, 계속. 보고 싶다고는 생각했었는데. 계속.